다같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지려지는 이 예배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사 참된 복음의 능력 속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각오서는 모든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는 2, 3, 7과 5층 종족을 살리는 복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8장 17절에 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요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른나 요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르려 함이니라 요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제약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젠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요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오셨다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을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성교 속에 망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안티폴루 또 라구나 팔라완에서 전도 캠프가 또 있었고 또 이번주에는 마카트로 또 이렇게 캠프팀들이 갔습니다 318명이라는 귀한 캠프팀들이 필리핀에서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고 돌아왔고 또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드려지는 달란트 또 모든 헌신들을 통하여 보내는 성교사 가는 성교사 우리의 그 중심과 마음을 통하여서 필리핀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그 증보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증보기도가 되어서 237과 5총종족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극질한 대접을 받으신 후에 당신이 하시려는 두 가지의 그 일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8장 17절 18절에 기독된 말씀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루어질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천한 만민은 노로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 개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날 예수 크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에 얻는 그 축복을 또 영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에 제약으로 인한 소돔송의 멸망을 진노하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 어떤 자세냐 여우 앞에 서서 또 여우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이렇게 접근하지만 이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소돔송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강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아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나로 말미암아 찬한 마민이 복을 받는다 아 너무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있다면 소돔송이 멸망을 하던 그게 뭐 어떻게 됐든 어떻게 보면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런 자기의 기쁨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 만국을 얻게 하는 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거에만 기뻐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돔송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충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하지 아니하고도 소돔을 바로 멸망시킬 수 있지만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국민의 또 이렇게 복을 받고 천하 만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는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오 참된 행복이고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후손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지키게 하도록 사명과 책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속과 심판 심판이 없는 구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축복과 멸망과 구속과 심판 이 두 길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후대들이 앞으로의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동과 멸망의 그 소동과 고모라상의 그 멸망을 경고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택하도록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불신자 여사까지 상태에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며 영원한 멸망과 조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축복들을 알려주시지만 또 하나는 소돔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들린 부르주지음을 내가 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이 의미는 소돔의 그 타락성을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뭐 하겠다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돔까지 갈 동안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겠다 누가 보고 23장 40절에서 43절에 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에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안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회개한 그 강도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요나서의 3장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닌의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40일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라고 말한 이 닌의 성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닌의가 무너진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 한 번의 소리를 듣고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독의 시대에 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자분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보고만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속에 이 시대와 이 남은 세상과 또 보여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영적으로 시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고 송포하여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 후대들과 믿음의 많은 우리 송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즉복 안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로 나서서 그 소돔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끈질긴 기도요 사랑의 중보 기도입니다 제약 때문에 멸망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 인간에 제약된 우리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겸손한 기도로 또 다른 사람들 내 조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리고 타락한 죄인의 영혼까지도 진정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5명 부족해서 45명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었던 데트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또 45명 5명이 부족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40명이 되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다 30명이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2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로 또 지금도 이렇게 연휴 기간 속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살아있는 송도님들 가족 보고마를 위하여서 가문 보고마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지금도 안 되는 것 같냐 아니다 계속해서 그 용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 용원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용원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을 얻을 때까지 이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 보고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섰던 그 중심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금송아지로 하나님 없이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예국에서 구원하는 신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하여서 역사하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기도는 바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보좌의 축복, 시공관을 처우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땡겨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또 들으시고 또 간절한 또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장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누구를 기억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십니다 그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고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은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있는 그 한 영혼, 영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나라 나에게 주시는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 나라, 나라 그 민족, 민족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즉복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제약 가운데 우리가 첫사람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죄와 사당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근본 문제에 잡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며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면서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냐고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오직 크리스도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 세상에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에게도 멸망이 있지만 또 이 세상으로도 멸망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 크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다 개인의 종말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만나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이 믿음의 언약 가운데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주시는 응답들을 받아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녀로 2, 3, 7과 5층 종족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여 성교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이 없어 갈급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역사심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과 사역과 직분과 또 교회와 가정과 학교 현장과 만나지는 모든 곳에 산업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단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현장마다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비춤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건 절대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주신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응답들을 받아 누려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또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아가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송포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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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